온테리오즈 토론토가 북미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잘 알려졌지만 갈수록 떠나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토론토의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탈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토론토에 정착한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22만여 명 더 많았습니다. 비싼 임대료부터 식료품까지 토론토의 악명높은 생활비가 주요인입니다. 토론토에서 개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1년에 6만 2천여에서 8만 3천여 달러를 벌어야 하는데 대도시 정규직 최저임금은 2만 5천 994달러에 불과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 정보서비스 감소와 리더십에 대한 불만, 의료와 교육, 범죄에 대한 우려도 인구 유출의 또 다른 요인입니다. 더 저렴하고 더 넓은 집을 찾아가고 원격근무 도입이나 구조조정 등 코로나19 팬데믹도 대도시 이탈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덕분에 해밀턴과 벌링튼 등 토론토 외곽 도시로의 이주가 급증하면서 2020년과 2021년엔 토론토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인구 손실이 있었습니다. 토론토를 떠난 이들의 대다수인 80%는 오샤워와 해밀턴, 런던 등 온준의 도시에 성착했고 나머지 20%는 엘버타주 등 타주로 떠났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 남쪽 미국이나 본국으로 아예 돌아가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유입 인구는 신규 이민자 덕분으로 메트로폴리탄 대학 연구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 사이 광역토론토에 22만 2천여 명, 이 가운데 12만 6천여 명이 토론토에 정착했습니다. 이 밖에도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 보통 연평균 2만여 명이 대도시를 떠났는데 2017년부터 급속히 가속화하더니 2021년엔 이보다 10배가 많은 20만 3천여 명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한편 토론토와 미시사가 브렘뜬의 임시 거주자가 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에서 2023년 1일 지역에 정착한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 모두 증가했는데 임시 거주자 수는 전년도 4만 6천여 명에서 18만 2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주권자는 13만여 명에서 15만 5천여 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의 소아과 의사들이 학부모를 위한 조언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화면 시간을 무제한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활동이 줄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제한하면 자녀들이 폭발하기 때문에 부모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캐나다 소아과 학회는 자녀에게만 강요하는 건 위선이라며 한 예로 식사 시간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자녀에게 오늘 뭐 했는지를 묻는 등 대화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간 건강한 음식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2008년에서 2019년 캐나다에서 당뇨발병 어린이는 60% 늘었고 존스옵킨스 아동센터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기간 중 어린이 당뇨발병률이 크게 급증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통곡물이나 야채 등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이고 패스트푸드점에선 콤보밀 대신 치킨 너겟, 콜라나 주스 대신 물을 사주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조절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녀의 소셜미디어 모니터링도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가 먼저 소셜미디어가 정신발달에 미치는 장단점을 분석해야 하며 이후 자녀와 이 문제를 두고 토론해 보는 게 좋습니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13세에서 17세 청소년의 93%가 적어도 한 개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3명 중 한 명은 거의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정신건강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소아과 의사는 지난 20년 동안 섭식장애 환자 3명을 진료했는데 최근엔 2주 새 벌써 3명이 다녀갔다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는 부모가 온라인 리소스나 여러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동시에 정신건강관리에 매우 효과가 높은 운동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요즘 대다수 부모가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자녀와 산책을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시간을 보내거나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한 뒤 한 시간 정도 같이 놀아보자라는 말로 천천히 시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광역 벤쿠버 주택시장은 6월에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장에 쌓이는 매물은 급증하는데 거래 건수는 2,418채에 그쳐 1년 전 동기간보다 20% 감소했습니다. 10년 평균에 비해서도 24%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 기간 시장에 나온 매물이 급증하면서 만 4천여 채의 달에 지난해보다 42% 많았습니다. 이는 10년 평균치보다 많은 수준인 건 물론 2019년 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벤치마크 가격은 120만여 달러입니다. 재고축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억제되면서 1년 전보다 0.5% 상승했지만 한 달 전보다는 0.4% 하락했습니다. 협회는 8년은 집주인은 급증하는 데만에 구매 예정자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며 덕분에 구매자 선택폭은 더 넓어지고 조건도 균형이 잡혀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레이저밸리 부동산 시장도 비슷합니다. 6월에만 1,317채가 거래돼 한 달 전보다 13%, 1년 전보다 30% 감소했습니다. 벤치마크 가격은 단독주택 152만여 달러, 타운홈 85만여 달러, 아파트 55만여 달러입니다. 협회는 연방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한 차례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과도한 열 노출로 인해 잠재적으로 위험이 있는 유명한 냉난방 장치 히트펌프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아마나와 다이킨 각각의 9개 모델과 굿맨 브랜드 4개 제품으로 2022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에서 5,550여 대 판매됐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6월 13일까지 부상이나 과열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당국은 하지만 온도 조절 장치가 냉각 모드에 있는데도 전원이 켜질 때 제품에서 열이 발생해 소비자가 과도한 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아직 업데이트를 받지 못한 구매자들은 에어컨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치가 와이파이에 연결된 구매자는 다이킨 컴포트 테크놀로지 제조사의 문의에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은 구매자는 아래 웹사이트에 등록해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주류통제위원회와 노조가 단체 협약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노조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요일 노조원 만여 명이 파업을 시작하면 이후 2주 동안 LCBO 전 매장의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업 중이라도 온라인과 모바일 앱 서비스는 계속 운영하며 술집과 식당, 식료품점 등 도매 주문도 계속되고 제한적이지만 소수 매장은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총리에 대한 사퇴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유당 텃밭인 온타리오주 토론토 샌폴에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연방 자유당이 충격피하면서 조용했던 자유당 내에서도 전 현직 의원들이 이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며 트루도 총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트루도 총리는 패배를 통해 배우고 반성할 점은 많지만 자신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더 나은 캐나다를 만드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혀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에서 주식투자 명목으로 4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챙긴 뒤 캐나다로 도피한 사기범이 9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무직인 A씨는 2013년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B씨에게 42억 원을 받아챙긴 뒤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듬해 캐나다 국경관리청에 소재 파악을 요청한 뒤 가족의 출국 등 보강수사를 통해 긴밀히 공조했으며 그 결과 지난 6월 7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 국제공항에서 A씨를 붙잡아 인계받았고 9년여 만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캐나다 관리창고의 공조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캐나다에서만 국외 도피 사범 3명을 검거해 송환했습니다. 온테리오즈 토론토 한인회가 오는 10일 저녁 7시부터 한인회관에서 60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정기총회는 전 회의로 인준과 2023년 사업 및 결산보고 내 외부 감사 보고 이어 2024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 인준 순으로 진행되고 다음으로 신임 이사 소개와 기타 안건이 이어집니다. 한인회는 회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날 총회가 한인회를 위한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발전적인 격려와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지난해 5월 정기총회에서 시설과 임대료, 그랜트와 도네이션,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입을 만들고 45만 3천여 달러를 지출해 4만 5천여 달러의 흑자 예산안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